안녕하세요. 이 방송은 공인은 사창훈입니다. 쌍꾸미, 여기 왜 쳐다봐? 얼굴이 껴버렸땡 아이고, 난리났네. 저 흔들리는 거 보여? 난리도 아냐? 아이고, 나왔다. 땅콩이 나왔다. 목욕하러 가고 있네요. 여기로 날로? 아이고, 땅콩이 나왔네요. 한찬들 녀석 하나 아이고, 주님께 를 melody 아이고,nes Jud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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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키 저기 앉아서 토스트 웃고 있어 거기서 뭐하냐? 마사지 받는 땅콩이 꼭 마사지 받고 있어요 우리 땅콩이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 마사지 받으려고 쳐서 먹는 땅콩이 팔을 거치하고 서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 귀여워 땅콩이는 먹이를 받아먹어요 잘 봐요 이렇게 받아먹어요 너무 귀엽다 머리 이렇게 언제 땅콩이는 알아챌 것인가 이제야 알았지 이제야 알았지 테두같이 나오네 우리 땅콩이 너무 이쁘게 생겼구나 아이고 땅콩이는 계단을 올라와서 운동하네요 여기서 뭐하냐? 이는 4차원입니다 제가 새로운 걸 찾았어요 옛날에 저번주에 땅콩이가 탈출해가지고 한번 집에서 나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이고 볼에다가 많은 그니까 집 나갈 준비를 하고 나오죠 저렇게 많은 걸 다 챙겨가지고 여기다가 에휴 진짜 땅콩이 문제다 문제 뭐 이상하더라구요 오늘 딱 방 들어와가지고 저기를 보고싶더라구요 전에 그 탈출한 장소를 저기서 보고있었다 했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다 빼가지고 그 해바라기 씨 어? 저 청소 다 싹하고 보여드릴게요 지퍼백을 지퍼백 구멍을 뚫어가지고 해바라기 씨를 먹고 있어요 어? 미럼 맛있냐? 내 미럼 한마리가 땅콩아 니 등 위에서 타고 노는데? 내려온다 안돼 야 등에 있어야 니가 살아 안돼 큰일 났다 너 땅콩이가 너를 놔둘 거 같아? 어떡하냐 니 입 쪽으로 가는데? 뭐가 달라 하는 거 같아? 한입에 그냥 즉살 시키네 눈알 쳐나오겠다 맛있게 먹어? 우리 건강하자 우리 건강하자 이거 뭐였네? 깜짝이야 Kommunen 니가 나 이럴 택배 퇴근 샤워 스팸 러시아 영화 감사합니다.